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늘어나지 않았던 또 수면 밑에 숨겨져 있던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벌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축구장에서 태클을 거는 반칙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의 언론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익이라는 점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원로나 정치인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3월 25일 날 지난 금요일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모임이 국회정론관에서 3구 대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 맹주성 명예교수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국민의힘의 사민자인 사무총장이자 1952년생인 강원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한기호 씨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주성 명예교수가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참고로 한기호 사무총장은 육군으로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국힘당 한기호에게 묻는다. 맹주성 한양대 맹교수의 주장입니다. 정겸호 집행부의 4.15 총선 3구 대선 부정선거 성명서 전달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재검표 현장에 가보기나 했냐는 그런 한 교수님의 질문에 한기호 사무총장은 세 번씩이나 가서 보았다고 답변했던데 야 이놈아 거짓말 좀 작작해라. 국민의힘당에서는 한 놈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시켰냐는 그런 질문에는 왜 대답도 못했냐. 네 같은 놈이 삼성장군이란 말이 됐느냐. 내 세상에서 가장 긴 욕을 퍼붓고 싶다만 참는다. 이런 내용을 맹주성 한양대 맹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일단 비평이나 비난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맹악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자기 당이 추천해서 선거에 나가서 낙선한 그런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란 당 차원의 어떤 법률 지원도 하지 않았고 동시에 다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단 한 명의 참관인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고 오히려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한기호 류의 인간들은 이 부정선거의 논의가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또 대사회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없다를 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69세이자 삼선국회의 여자 삼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은 정교모 교수님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바로 이준석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한기호가 부정선거 규명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3구 대선이 부정선거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최종 선거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방대한 선거 데이터는 일반인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수많은 숫자 뭉치 혹은 숫자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리한 전문가들은 숫자 덩어리에서 보석을 캐내고 맙니다. 그 보석은 3구 대선이 만들어낸 선거 데이터가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바로 그 선거 데이터의 숫자 사이에 관계를 규명해내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조작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각 개표소에는 각각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소 그러니까 가짜 투표소는 총 사전투표소 가운데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동시에 윤석열 후보에게 10% 총 사전투표소의 10% 총 사전투표소의 10%를 빼앗는 그런 계산값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는 총 관내 사전투표소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하고 윤석열에게 빼는 그런 조작 숫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10%라는 그런 조작값을 적용한 결과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확인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0% 조작 우편투표라고 불리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0%의 조작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서도 10%의 조작이 정확하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나 주장이나 추론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라는 그 선거 데이터의 뭉치 덩어리에서 찾아낸 정확한 조작 공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표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 인위적인 숫자 조작된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사전투표에서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값을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조작값은 어떤 시기든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에 자리를 잡고 사전투표수는 물론이고 3월 9일 날 개표소에서도 관련 전산장비들 개표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등을 통제함으로 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부정선거 기획자의 명령을 받아서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컴퓨터에 심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법 준수 요구에도 불부하고 불법으로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인시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집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qr코드 활용을 통해서 사전투표일 동안 실시간으로 투표소마다 특정 후보가 실제 사전투표 투표수는 물론이고 송사전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일 동안 거의 실시간으로 선거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수량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3구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볼 뻔히 선관위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위조투표지 방지에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바로 정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qr코드 사용을 고집하게 되고 투표관의 개인도장 사용을 금지하는 그것은 바로 완벽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하게 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도구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기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 직후는 안개가 덮인 상태였지만 3구 대선 이후에는 부정선거에 관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받는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이준석 당대표나 그리고 하태경 국회의원 등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들과 협력관계에 있고 부역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과 사악함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그들은 악과 사악함 그러니까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오판입니다. 20년 좌파 장기 집권과 50년 좌파 장기 집권을 꿈꾸었던 이해찬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악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사실과 진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꽤 된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점띠 젊은 이준석이나 적당히 나이를 먹어가는 하태경 씨는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금세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진실 쪽에 서는 겁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과 악과 사악함 쪽에 자신의 경력과 인생을 베팅한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봅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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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